잘 들 계시죠 지금 올해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해서 다들 걱정이 되네요 지금 사시는 곳들은 뭐 잘 지내고 있으신지 모르겠다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지금 저희 제의도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차도 눈에 많이 쌓여져 있고 마당도 그리고 밭도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졌네요 일단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십시다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